커피 드실래요, 선배님?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부탁한다. 아, 저 해드릴게요. 저 아까 한 번 먹었거든요? 아, 자 드세요. 기가 막히더라고. 아이스 아메리카노지. 진짜 티 안 마실 거예요? 아, 이거 티 마시면 티 나. 아메리카노 찐해 찐해 찐해. 어떻게 하노? 시럽 시럽 시럽. 빼고 주세요. 빼고 주세요. 야, 이거 뭐야? 어? 예술이죠? 야, 이렇게까지 예상은 못 했는데. 어떤지 평가 좀 해주세요. 아, 이거 뭐? 바리스타니까 혹시 자격증 있어? 아니, 없어요. 없지? 예. 딱 그 맛이야. 자격증 없는 커피. 커피 타 드릴까요? 어? 아니야. 차, 차요, 차. 커피지. 커피 아니면 차. 커피 드세요, 형님. 차. 오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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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 샐러드는 뭔데 이렇게 예쁘냐? 다 샐러드 아니고 식용 꽃이에요. 뭐하게? 아, 이거 먹는 거예요. 그냥 일단은... 다 꽃이야? 네네. 오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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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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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미자야? 아니요. 키비키스. 야 여기 카페이다 여기. 어? 천리 티가. 너무 예쁘다. 이거 봐. 봐봐요 오빠. 티 괜찮죠? 이거 대박이다 이거. 맛은 어때 누나? 그냥 마셔봐. 야 장난 아니다 이거. 나는 이게 카페이 낫다.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. 냉물을 주지. 사람 기대를 하게. 이게 무슨 맛이야? 왜 아니야 아니야. 누굴까요 이거를? 아니 너 마셔. 뭐야 이상하게. 똑같은 거. 괜찮아? 만들어줄까? 응. 나 근데 이거. 이거 잘 때 오줌 말아서. 괜찮아. 잘 때 너 오줌 말해요 이따가. 진짜? 식용꽃 한번 먹어봐. 식용꽃 한번 먹어봐. 식용꽃 다 먹는 거라. 먹는 거지? 네, 네, 네. 과일맛 나지 않아요? 건강에. 아래 밑줄 떠시는 거예요 지금. 그걸 진짜 맛있다고. 맛있어? 네, 네. 맛있죠. 아니 진짜로. 네. 나는. 그 뭐랄까.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은. 같이 살 수 있어. 근데 이렇게 입맛이 안 맞는 사람은. 난 좀 힘들어. 좀 힘들어. 나 진짜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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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하시고. 와. MOM sem functioning Lucy.